그러면 이 시기면 아주 빠른 시기죠. 13세에서 22세 사이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을미 대훈의 정가 눈이 오면서 아버지 같은 나에게는 나를 늘 보살펴주고 감사 줄 듯한 그런 분을 대상으로 결혼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오미합도 되지만 이럴 때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 보자고요. 인의 지장관과 미의 지장관이 소위 암합을 합니다. 인과 미에서 암합이 되는 케이스는 인중에는 다 아시겠지만 인중에는 지장관이 무병갑이 들어가죠. 그렇죠? 미 중에는 정을 을목에 보니까 정을 기가 되죠.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럴 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암합입니다. 그래서 암합은 지지에 자기한테로 합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을미 대훈에.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하고 아주 나름대로 왜냐하면 여기서 희용신에 해당하는 목화의 기운이니까 잘 살아가죠. 그렇죠? 잘 살아가는데 자기 기운이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관이 와 있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 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직장에서 다시 이 대훈이 올 때 이 대훈이 올 때 가보 대훈이 올 때 또 한번 나옵니다. 자, 가보 대훈이 오면 편간이 또 천간으로 떴습니다. 가보 3대훈 23살이 넘어서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살에서 33살 사이에 가보 대훈이 오면서 또 이 편간이 떴어요. 또 천간에. 그래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생활, 화생토. 이분을 만나니까 또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때 또 한번 동거를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배우자,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있지만 아주 정도 많고 을목에 해당하는 물론 배우자의 사주도 봐야 됩니다만 이분의 사주에서만 드러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목국토로 하고 있으니까 을목을 아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인한테는 또 남자가 붙겠죠. 이때 또 동거가 시작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많고 하시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딸만 둘이에요. 딸만. 딸만 둘인데 연세가 드신 후에도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떨어져 살면서도 생활비를 도와주고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이나 끈기도 있고 근본적으로 목이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의질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의질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시기에도 이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럴 때 우리가 암압을 또 살펴보자 이겁니다. 오와 인을 또 한 번 찾아보자. 인은 아까 여기서 무인에서는 인은 무병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병갑인데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오 중에 병기정이 또 있어요. 또 이게 이렇게 또 붙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이 또 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가보가 되면은요. 이렇게 암압으로 합을 할 수도 있지만 오 인호 뭐가 됩니까? 합을 해서 자기 밑으로 들어옵니다. 또 가보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또 이분 이 남자분과 잘 같이 사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서는 큰 개괄적으로 대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대운에 와서 사대운에 개사대운이 왔을 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개사대운이 왔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용신이나 귀신이나 이것은 살필 필요가 없다지만 살피지 않고 이 원국과 대운만 보고도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찾는 연습이 되고 실제로 찾아놓고 보면 좀 수월하죠. 개사대운이 오니까. 자 지지로는 한번 보자고요. 사유와 합을 하죠. 그렇죠? 식신이 상관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노릇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 합을 하죠. 그렇죠? 전개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오랜만에 개수가 오니까. 돈을 벌지만 이것이 무엇을 또 쳐버리느냐. 새로 만난 이 배우자를 치는 거죠. 그렇죠? 이 인에 해당하고 이 감목까지 왔던 이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힘이 전혀 없죠. 왜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배우자 이 사람의 궁에서 이 인목을 도와주는 오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밑에 들어가는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하고 있는 일이 관성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자기 직업이고 자기 가정이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게 관성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평강을 깔고 있으니 큰 일을 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원근이 없어요. 원근이 없다 보니까 또 이분은 항상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화를 생겨줘서 화생토로 가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관인상생이 되죠. 늘 이분은 주변에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감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거의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이때 손실을 많이 봐요. 왜? 여기서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청간에서는. 그런데 이게 충이 되다 보니까 금을 해서 술을 만드는 건 틀림없이 만들었지만 자기 돈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왜? 또 여기 지지로 보면 내가 인사, 관성과 자기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든 위 사람이 되겠죠. 이때 뭐냐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찾지를 못하고 손상을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2009년이 되기 전에 2007년이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아까 적었던 2007년이 뭐냐면 정해년입니다. 정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인성에 좋은 기운이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인해합을 해서 들어옵니다. 인해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해수가 또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작용을 하니까 이때도 이분에게는 나름대로 사운이 지지해 있으니까 활동을 해주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록 사회충이 되지만 인해합으로 대운에서는 인사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관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분 나름대로는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 기기가 2009년 소위 1, 2, 3, 4, 5대운에 왔을 때 2009년이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이 되면서 3월과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대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내 목숨이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간의 전이가 되고 비장의 전이가 되고 혈액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림프 계통이면서도 희귀암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지가 않는 남인데 이 사주의 흐름에서 청간의 흐름이 그래도 큰 그게 없고 충이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분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 제가 2009년하고 적어놨습니다. 잘 보시면 대운이 바뀌는 시기죠. 대운이 바뀌는 시기고 2009년은 기충년입니다. 이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급제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가한데 얘네들이 와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잘 보면 우선 이 한해와 이 대운은 우선 축진하면 토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대운 접입운은 제가 출간한 책에도 대운이 바뀌는 데는 접입운과 접목운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접입운은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또 더 붙여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지를 자르거나 잘못해서 큰 줄기를 자른다면 그것도 손상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목운은 목에서 여기서는 화의 기운이죠. 그렇죠? 화의 기운에서 여기 뭐로 가고 있냐면 목의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이지만 전혀 다른 기운으로 흘러가면서 이 시기에 이것을 접목운이라고 합니다. 접목운은 기존으로 있는 나무의 이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이 나무를 그대로 다른 곳에다 옮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잘못 옮겨 심으면 나무가 손상되거나 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접목운의 시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변화나 변동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나 또 지속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 등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 1, 2년 접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9년이니까 2008년, 2009년 이럴 때는 변동 변화를 주지 말고 조금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거나 약간의 손실로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에는 또 사업도 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에 접이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암을 앓았던 분이죠. 그리고 혈액암으로 3월과 7월에 두 번의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 그러면 이거는 연운이죠. 연운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월운을 한번 보세요. 월운은 3월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3월이면 진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음력이면 묘월입니다. 묘월. 음력으로 치면 양력 3월은 음력으로는 2월이 되니까 양력이고 음력으로 만약에 이렇다면 음력으로는 진월이 됩니다. 그런데 2월도 또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음력 양력을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월과 한번 보자요. 묘월을 들어갔을 때 2월 달에 이분은 이미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물론 대운에서도 보세요. 이 안 좋은 게 들어왔죠. 임수.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한 관계가 왔는데 대운에서 벌써 진유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기서 진유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유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니까 인호합이 됐어요. 소위 내 몸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가정 전부 흔들리죠. 지지가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땅에 지진이 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청관으로 또 보자 이겁니다. 정임합이죠. 그다음에 병임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와주는 게 이게 다 깨졌어요. 자기한테 이제 용신이 깨지는 거죠. 하나의 기운이 전부 합을 하면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것도 인호합을 하면서 인호합이면 화가 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데 합을 하느라 그걸 뭐라 그러느냐 탐합망기라 그러죠. 이게 탐한다. 탐합망기 여기 하나 있죠. 들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탐충을 해가지고 탐합망천이라고 그래요. 내가 천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이 돼서 좋은 경우도 있고 합이 돼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합을 해가지고 기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임합과 병임충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돼있냐면 여기서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탐합망천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좋은 기운을 합을 해서 충을 해서 탐충망기가 돼 버린 거예요. 탐충망기 그래서 우리가 합을 하면 다 좋고 또는 충을 하면 다 나쁘고가 아니라 이 분배를 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훈상으로 좋지가 않은데 다시 이 운이 왔을 때 또 한 번 보십시오. 다시 축 유축 뭐가 됩니까 사유축할 때 유축 삼합의 반합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가 다 흔들렸어요. 2009년에 청관이 다 흔들렸죠. 그리고 이 기운은 뭐를 하느냐 하면 굳이 필요 없는 토가 와서 토가 와서 극제 역할을 또 해버렸죠. 그러나 지지는 나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지의 몸이 많은 수축을 받고 이때 수술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중에 또 삼월달로 보면 진월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양력으로 삼월이라면 음력으로는 이월달입니다. 여기 오면 또 충을 합니다. 자 무슨 충을 합니까. 묘유충을 하죠. 그죠. 지지가 묘유충을 합니다. 그래서 대훈과 세훈 월훈에서 도와주지 않았죠. 그죠. 월훈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큰 수술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다음에 칠월달도 한번 봐보자고요. 칠월달은 우리 단순하게 의향력으로 치면 미월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음력 칠월이면 음력 칠월이면 그러면 이게 신월이 되죠. 그죠. 자 신월이 되면 또 뭐를 하냐면 또 여기서 인신충을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만약에 음력 육월이라면 오미합을 합니다. 또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9월달에는 좀 덜했겠지만 이때 이분의 몸은 다 망가졌었다. 그래서 질병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 이 방책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본인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따님이 늘 부축을 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지켜보고 이 결과를 한번 보자. 그러면 당신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한번 실행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후에는 방책을 마련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분에 해당하는 방책이겠죠. 그죠. 또 특히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로 하고 딸도 엄마를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